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운영비용 측면의 이 컨텐츠 에디터 변환 가공 작업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가공된 디지털 컨텐츠의 에디터 변환 작업을 진행할 때 하루 작업량 1달 작업량을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의 시간이 이상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작업시간을 진행합니다 검수 과정도 포함하고요 작업시간을 평균값으로 수치화시켜 통계에 적용합니다 에디터 변환 과정은 별도의 에디터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편리하겠지만 없으면 수작법이나 별도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